빈 big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첫번째요? 네 그럼 할만 나죠 저는 감독님이 되어가지고 시합을 한번 제가 지휘를 해보고 싶어요. 좋은 선수들. 무한 스위치. 톡공상황에도 3점. 정규 형은 무조건 덩크. 슛 쏘면 바로 교체. 나와 바로 교체. 정규 형 얘기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저는 그냥 알바나 선수. 알바나 선수처럼 너무 잘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런 패스트 센스. 반호 형이 요즘 저랑 승재한테 항상 DB 퓨처라고 해주시는데 그 소리 들다가 너무 기분이 쉽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땡큐. 땡큐? 이렇게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갑이고. 얼굴은 이미는데 연예인이 아닌가. 생긴 것만 이미. 그러고 싶어요. 그 얼굴로. 저는 지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윈드의 사랑만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다음에 태어나면 종규 같은 선수 한번 생활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력. 세 번째. 긴장하기 싫은데 좀 생기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되게 자유분방하거든요. 그런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현호 형이 너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혼을 안 한 삶. 시신 때는 풀이하지 않아요? 시신이 끝나는 이후에 이제 좀 풀이하죠.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전 연락을 잘하고. 저 상재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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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되고. 너무 잘하고. 밀도 좀 되고. 일단 경기를 뛰고 싶어요. 제가 일단 시간 짧으니까. 그런 포지션을 못 해봤으니까.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하루 밖에 안 돼요? 하루 너무 아쉬운데. 감독님. 감독님. 어떠실지 되게 궁금해요. 일상이나 준비하는 거나. 작년보다 더 이제 수비에 대해서. 조직력 있고. 준비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제가 이제. 감독이 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랑 살래요. 너무 재미없어요? 아 누구? 저는 종규로. 종규가 이제. 키 큰. 센터 포지션이잖아요. 뭐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이제 그. 공기가. 공기가 높이가 다르니까. 아 왜 왜 우리 팀을 왜 가져온 거야. 아니. 우리 같은 팀인데. 다 감싸주고. 저 충분히 지금. 종규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 좋죠. 누가 되고 싶냐고요? 전 저요. 당연히 저도 뭐. 너무 좋은데. 그래도 한 명 뽑아라. 저는 저희 감독님. 원래 제가 롤모델이 없었어요 제가. 누구 뭐 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정말 아예 한 적이 없는데. 뭔가 감독님한테 좀 많이 배우고. 발전해 나가고. 성장함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우. 너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DB 너무 홀싸. 그. 순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래도 홀싸 그래도. 저희 또 1위 팀이 이거고. 1위 팀이 약간. 또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작년에 저. 또 혼자 가지고. 외로움. 그래가지고. 또 감독님까지 가실 수 있으니까. 거의 DB 잔치잖아요. 다시 이번 홀싸전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거.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희 선수들이. 이번 홀싸전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팬분들께도 정말 소중한 한 표. 매일 1위 1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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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여러분. 너무 잘りました. 좋은 거 Moon. 잘 못 오지. 네. precise. 젊은이. 잠시. 네. 정은이. 제 시민이. 테리입니다. 1위. 심해집. 10. 김영경 3, 2, 1, go 3, 2, 1, go 3, 4, 1, go 3, 2, 1, go 3, 4, 1, go 2, 3, 4, 3, 4, 2, 3, 2, 1 곧 20표 대목 골쬬 2, 2, 2, 3 2, 3, 2, 3, 2, 1 골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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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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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 추진 이 belts 남승 2 2 2 2 3 4 반성대 시범 시범 김성규 회수님의 반성대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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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1 11 11 11 11 17 네 월요일 아 아 Alle angers 공략적인 공략 아멘지니 김종주 김, 김 , 김 .. 아, 1, 2, 1 반갑기 김, 김, 김 2, 4, 3, 2, 3, 2, 1 얘가 등장 1, 2, 1 한상대! 부셔드! 1, 2, 3, 4, 3, 4, 2, 1 1, 2, 3, 4, 1 2, 3, 4, 1 준빈 택시 네! 파이팅, 파이팅! 오, 간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멘트 마이팅, 게임. 아까 블록셔츠 잡았어요? 저 킹만 왔죠. 저 킹만 왔어? 아,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아, 무슨 뜻이야. 아니, 죽었어요. 어, 죽... 무슨 뜻이야? 몰라, 그냥 하는거야. Q. 연패를 하지 않는 팀은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모든 선수가 집중을 잘해서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3점은 팀원들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평균 득점이 90점이 넘잖아요. 그 득점이 수비로 인해서 파생되는 득점이라고 말씀하셨고 1라운드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수비적인 부분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와이프 와서 너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와이프 볼 생각에 와이프 올 때마다 잘하는 것 같아서 매일 오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룸메! 룸메로 바뀌었어요. 완전 룸메! 현재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마를 안 타잖아요. 저 머리 내렸어요. 이랬는데 요리 됐습니다. 가르마를 안 타고 나서부터 잘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르마 타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호전 때 머리를 내리고 했는데 잘해서 이제 영현이 형이 너 이제부터 머리 올리지 말라고. 그리고 머리 내리니까 훨씬 귀엽지 않아요? 훨씬 귀여워 진짜로 진짜로. 가르마는 약간 좀 나이 들어요. 그럼 내리고 다니겠어요. 아 살짝만 위로 던졌으면 종교 형이 덩크했을 것 같은데 제가 살짝 좀 위태로 해서 좀 더 멋있었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일단 딥이라는 좋은 팀에 와서 기회가 워낙 소중하잖아요. 기회 받는 것에 대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게임 뛰는 것에 있어서는 잘하는 형들과 뛰니까 워낙 긴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Coach, we had a meeting after we lost to LG and we kind of got away from what we've been doing to win the games and that's defense and rebound and fast break. So it's hard to play our style if we are not playing good defense. So that was a big emphasis today. And I think we started out pretty good. I think the score was like 11-2, so always a good start. And, you know, we just have to keep building from that and keep getting better. I just have to give credit, you know, to my teammates. You know, obviously an assist is, you know, when they make the shot at the end. So they made the shot. So credit to them, all my teammates. Diedrich, SJ, JK, Kiki, Young, Eun, Minsu. Everybody has played a part in making my passes look good. So thank you to them. Yeah, I would say, of course, this is my first time. My mom has seen me play professionally. So first time and her first time in Korea. So I'm glad we were able to win the game. Her first game we lost. So I'm glad we were able to win the game today. And, yeah, I just, you know, you know, just want to, you know, do well in front of them. And hopefully we can continue now a new winning streak while they're here. Him. Defensive Player of the Year. I think. He, block shot, dunk, DB. Defensive Player of the Year. Also between these two games and three games. I've got to play with this. It's a different condition. I don't want to play against it. I think it's a different issue. It's a different situation. I don't want to play against it. I don't want to play against it. It's a different game. I don't want to play against it. It's a different game. So there will be a lot of different types, To be studied. I guess I think it's important to see how it looks. 왔고 안실수가 또 없는 상황이었고 이자 버릴 건 2점 없고 빨리 또 반성한 건 반성하고 또 준비를 해야죠 시즌은 기니깐요 제가 승진한테 몇 번 원지를 줬는데 오늘 딱 보더라고요 어느 든지 좋은 찬스가 났을 때는 충분히 그거를 줄 수 있고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면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